지금 고민이 음악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정훈 씨는 정훈 씨의 인생이 있는 거를 부모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걱정은 물론 되겠지만 거기에 집중하기보단 정말로 이걸 원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의심 없이 일단은 그냥 거기에 빠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강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훈 씨 저희가 혹시 정훈 씨가 만든 음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하나 정도만? 음악 준비되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정훈 씨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100점 만점에 0점짜리 음악 오 마이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와 오 마이 갓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음악 하지 말고 그냥 접으세요 음악 하지 말고 그냥 접으세요 음악 하지 말고 그냥 접으세요 어떤 거 땄네? 죄송한데 성격 파탄이에요? 근데 이거 진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만화가신데 아버님이 어떤 만화를 쓰셨는지 옛날에 무데리라고 직장인 만화가 있어요 무데리?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 꿈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그림 못 그려 만화가 하지마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프로가 얘기했으니까 난 진짜 그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커서 왜 어린 나한테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너가 진짜 하고 싶었으면 그런 얘기 들었어도 했었어야지 오 새우! 새우스! 지금 새우씨가 스윙 지형 지금 새우한테 밀리고 있는 거 같아 하면서 기부하네요 지금 엄청 밀리고 있네요 지금 약간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거 같아 새우씨가 생각보다 입장이 굉장히 나 그냥 여기 앉을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새우씨 네 지금 뭐 필요한 소스들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스네어가 필요해요 스네어? 이런 거죠? 곡이 잘 안 풀릴 때 네 우리가 뒷목을 잡잖아요 네네네 뒷목을 세게 잡아주세요 새우 소리처럼 네 아 목이 잡는 것처럼 네 자 갈게요 형 칠게요 네 아 어 좋았어 아 좋습니다 네 영혼을 캡처했어 그래서 다음 통화 때 네 킥 필요하거든요 킥 필요해 아 그렇지 저녁 때 짧고 둥근 거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왔나? 아 나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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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킥킥킥 왜요? 이게 방대 나왔나? 나왔나? 나왔나?